우리의 안의와 행복과 재산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절대 권력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의심과 의욕을 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서울시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냐야겠죠 어쩌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가운데서 강남구하고 송파구까지 더불어민주당 쪽에 넘어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24대 1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대한민국에는 호남사람밖에 없냐 대한민국에는 전라도사람밖에 없냐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다오는데 20명이 호남 출신이냐는 이야기입니다 20명만 되겠습니까? 처가치까지 합치게 되면 20명이 더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호남특별시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정남 곡성 순천 연수 장성 나주 담양 정읍 광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출신 지역에 다 전라도 출신들만 서울시 구청장이 될 수 있냐 선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짐승이죠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자신이 동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활용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대한민국의 짐승왕국을 벗어나서 인간다운 인간왕국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의심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조작률과 조작규모를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공개되는 모든 자료는 제야에서 생업의 종사안심에서 제공한 제야 고수가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는 바로 2020년도 총선이고 바로 2022년도 바로 3구 대선과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번 어제 보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발표 득표수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018년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총수가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2만 9,192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상 득표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예상 득표수는 바로 조작된 표수가 수정된 수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만 6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1만 3천표를 받았고 김문수 씨는 5,436표를 받았지만 실제는 7,466표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씨는 5,093표를 받았지만 여러분 예상 득표수는 안철수 씨는 실제로는 5,964표를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씨는 표가 여러분들 더해졌고 그 다음에 김문수 씨는 안철수 씨는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표수로 보면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가 600표인데 600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동지라 손을 안 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4등을 5등을 한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손을 댔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겁니다 정의당한테는 손을 안 댄 겁니다 정의당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중당 후보와 함께는 작은 표수라도 표를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 득표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발표 득표수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그럼 예상 득표수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투표 선거인수 총수에 박원순 후보와 함께 11% 표를 여러분들 더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13,580표를 얻었는데 거기다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1%인 3,195표를 더해 가지고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16,775표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7,469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9,192표에 7%를 빼앗습니다 그 7%가 2,033표입니다 2,033표를 여러분들 실제로 받은 수에서 빼버리니까 김문수 후보는 쪼그라들어 가지고 5,436표가 됩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9,192표에 3%를 빼앗습니다 3%에서 871표입니다 871표를 여러분들 빼앗으니까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5,964표를 얻었는데 871표를 빼앗으니까 여러분 쪼그라들어 가지고 5,093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동지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정의당 후보는 표를 안 빼앗은 겁니다 그보다 더 정은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실제로는 407표를 받았는데 1%를 빼앗겨 가지고 117표가 여름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서울시 종로구 2018년 총조작값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2%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3%, 1%가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받은 7,469표 가운데서 19표 27%를 빼앗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얻었을 그런 표 5,964표 가운데 15%를 빼앗긴 겁니다 크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심사숙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받은 예상 득표수, 본인들이 받은 사전투표에 쓰던 표수에 각각 27%하고 17,5%를 그냥 빼앗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률, 조작규모 추정을 한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두 번입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교차투표 현상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구 구민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박원순에게 몰프를 주는 그와 같은 교차투표는 부정선거의 대단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등장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수정득표수 개념이 나옵니다 수정득표수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수정득표수를 중앙선거관의 발표 득표수하고 비교하거나 수정득표수를 갖고 예상득표수를 비유하게 되면 단박에 바로 부정선거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 이 수정득표수가 오르면 이 수정득표수 자체가 바로 조작엔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가름하는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수정득표수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정득표수 그러니까 조작엔진에서 나온 겁니다 수정득표수가 옳다 수정득표수가 참 옳다고 판정이 되면 바로 그 순간 조작엔진이 발견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발표 득표수에 일정한 조작률을 가정하고 조작되지 않은 후보별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구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종로구제1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득표수가 있으면 그 득표수에서 빼앗긴 것을 여러분들 빼앗긴 것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빼앗긴 것을 수정해주게 되면 그러면 조작되지 않은 후보별 득표수를 진짜 득표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가장 밑단이죠 그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합산하게 되면 바로 최종적으로 수정득표수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이레벨인 투표수 레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그런 발표 득표수가 아 이게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 의심에다가 일정한 그런 조작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소위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그런 후보별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득표수를 다 여러분 투표수 레벨을 다 합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것이 수정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됩니다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종로구는 동수가 17개입니다 투표소수가 60개입니다 여러분 이낙연 후보와 한교환 후보가 2022년 4.15 총선에 붙었을 때 6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이낙연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작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조작을 제거한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수정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는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60개에서 이낙연 후보가 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확률은 2분의 1의 60성입니다 2분의 1을 60개 곱한 겁니다 수억의 수십억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런 확률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중앙선거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소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 발표 득표수에 대해 조작값을 찾아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았으면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냐 이것을 바로 구한 것이 수정득표수입니다 60개 투표소마다 조작된 후보별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에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한 다음 이것을 합산하여 수정득표수를 계산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수정득표수를 계산한 방식 그 자체가 바로 조작엔진이고 조작프로그램이고 조작공식인 겁니다 60개 투표소마다 조작된 후보별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중앙선거원회 발표입니다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한 다음 이것을 합산해서 수정득표수를 계산한다 이 수정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소위 소위 공장이 뭔가 하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고 조작엔진인 겁니다 수정득표수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뭔가 하니까 조작엔진이 발견된 겁니다 조작엔진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단계에서 큰 진일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한 단계 더 전진한 겁니다 단순하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교차 투표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엄청나게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푸른색 줄을 하나 끈 다음에 위하고 아래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소위 조작된 표수를 수정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2번하고 5번을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일투표수는 손을 안 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은 손을 댔을 걸 보지만 그냥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수정전 사전투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전 사전투표를 주부시키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수정전 사전투표수랑 다르게 하면 발표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맨 위를 보게 되면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후보가 0.57% 김문수 후보가 0.19%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0.17% 김종민 후보가 0.02% 그 다음에 김진숙 후보가 0.0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수정 여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보시죠 1만6천 표죠 여러분 당일투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여러분 박원순 후보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확 뛰었습니다 0.57로 당일투표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안철수 후보가 0.1에서 0.17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에는 손을 안 댄 겁니다 0.02가 0.0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당일투표 기준으로 득표율이 0.47에서 0.57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은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각 후보별 득표율은 각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 그러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교차투표가 발생한 것이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인위적으로 박원순 후보 한 끼는 올려준 겁니다 11%를 김문수한테는 7%를 빼앗은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3%를 빼앗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들 박서는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후보별 여름 격차는 박원순 플러스 11 김문수 마이너스 7 안철수 마이너스 3 김종민 변화 없고 그 다음에 김진숙은 0.00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긴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작 엔진 조작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에서 조작된 것을 제거하고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것을 우리가 바로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정 후 사전투표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거둔 후보별 득표율과 사전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0.47 0.47 0.26 0.26 0.21 0.20입니다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은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간의 통계적 특성은 일치한다 4박 5일 사이를 두고 순한명의 종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후보별 득표율은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 박원순 후보는 당일에서 0.47 수정 사전투표수에서 0.47 당일투표수에서 0.26 수정 사전투표수에서 0.26 이 득표율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정 후 득표율 차이는 0에 아주 가까우며 1을 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아닌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관위 자료는 심하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한갑시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작을 제거한 꼭 구한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바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러분들 득표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에 제야구수가 제공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같은 것을 수학적 알고리움으로 접근한 분이 바로 허병기 1947년생입니다 이분이 또 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두 사람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것이 바로 4.15 총선 당시 인천연수월 민경욱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들 조작되기 전에 표본별 후보의 득표를 보시게 되면 정일웅 후보는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투표가 다 비슷합니다 0.38레베로 민경욱 후보가 당일투표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다 비슷합니다 0.41레버로 3인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도 0.19레벨을 다 갖습니다 이것은 진실에 가깝고 사실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수만 명의 여러분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여했을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병기 1947년도 인하대학교 생명학부의 명예교수님이 여러분들 바로 130일 쪽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모든 후보의 당일투표와 관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본 것과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한 게 똑같습니다 정일웅 후보는 당일투표가 0.38 조작을 한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0.487일 관외가 0.48일 현저하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민경우 후보는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0.4인데 관내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0.4살 0.35로 낮춘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부정선거의 그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정미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0.1967인데 0.1633 0.163으로 내려앉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허병기 교수는 1947년쯤으로 이나대 생명학부에 명예교수님에 계시는 분은 수학적 알고리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당일투표에 비해서 조작 대상이 되는 투표는 현저하게 사전투표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 것을 바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018년도 서울시장 지방선거의 종로구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위의 자료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해서 득표율 격차가 현저하게 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조작공식에서 중앙선거관님을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소위 부정선거로서 부당하게 얻은 득표수를 제거하게 되면 바로 수정득표수가 되는데 수정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투표하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득표율이 일치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 이야기죠 더 이상 뭘 우리가 볼 수도 있겠냐 이런 사실을 만일에 외면하고 대법관인 천대엽 씨와 조재연 씨 이런 사람들이 인천연수월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거국적인 국가적 사건이 될 정도의 대규모 사건입니다 그런 거짓이 횡령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분은 소위 프로그램에 익숙한 제야 고수가 접근한 방식이나 바로 허병기 교수님이 접근한 방식이나 똑같이 어프로치와 같은 겁니다 접근 방법은 너무나 쓰러가다 한 사람은 수학적 알고리즘 한 사람은 조작 프로그램 작성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조작됐을 경우는 당일과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에 엄청난 격차가 나온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고 만든 수정득표수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득표수는 완벽하게 당일 득표수와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함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위대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람들은 절대 발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지만 이렇게 발각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제 시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데이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개수조정헌증학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발견됩니다 전산조작 기술자들이나 소위 선관위 관계에서 전산조작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도무지 그런 종류의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95가 나오는 겁니다 1000이 나와야 되는데 10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좌우대칭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도무지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숫자가 100이 돼야 되는데 95가 되니까 5를 더해 주거나 100이 돼야 되는데 1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을 빼거나 그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냥 지금 중앙선거 관련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나 6%나 7%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숫자가 반올림을 5개 하고 반올림이 떨어내는 것이 5개면 딱 마주치면 0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개는 반올림 되고 여러분 5개는 뭡니까 반올림 안 되고 떨어지게 됐으면 플러스 5가 남는 겁니다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3은 전산조작 흔적들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3구 대선 선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2020년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2017년 또 5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작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만 굳히지 않고 그 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몇 면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의 유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정합니다 박원수 13표 김문수 8표 바른미러당 안철수 6표 김종민은 0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김진숙도 1표 나머지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손을 안 댔 경우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이 특이한 것은 정의당 표는 손을 절대 안 댔 겁니다 0으로 이게 아주 희한하죠 이것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무효표까지 합치게 되면 29가 나옵니다 29가 그래서 29를 개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를 개수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 표가 뭐냐 여러분 이 표는 기존 학회 밑에 거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 거는 중앙선거관리원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여러분 이거는 발표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린색 초록색은 이거는 뭔가 하니까 수정득표수입니다 수정득표수 그러니까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도출한 수정득표수입니다 투표소 레벨이 다 작성된 것을 합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은 4만 114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득표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조작공식을 대단해 보니까 4만 1135표가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13표가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13표 여러분들 이 13표가 왜 생겼냐 투표소 레벨로 반올림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반올림이 5개 올리고 5개 내리는 식으로 딱 떨어져가 0이 아니고 13이 남은 겁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는 18777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정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8769표입니다 몇 표 차이가 납니까? 8표가 익료로 남습니다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전산조작의 증거입니다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15946표입니다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가 여러분들 소위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고 만들인 수정득표수 투표소별로 여러분 계산된 걸 다 합쳐서 보니까 15940표입니다 여러분 6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숫자가 맞는 겁니다 숫자가 아마 이 전산조작 전문가들은 미치고 팔짝 떼었을 겁니다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반올림을 했거든 반올림 투표소마다 반올림 수십 개의 투표소마다 반올림 해놓고 반올림이 딱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0이 나옵니다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69표인데 수정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469표입니다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했다 정의당은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한 겁니다 표를 안 뺏어 온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중당 김진수 후보는 몇 표 얻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358표입니다 수정득표수 조작 공식에 이어가지고 계산한 것이 357표입니다 한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표수가 남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여러분들 나머지 인지현 신지혜 이런 분들은 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값하고 수정득표수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28표가 숫자가 응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무효투표수가 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수 29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권수를 마이너스 29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29 플러스 29를 마이너스 29로 퉁치게가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전산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 보시도록 쉽게 이렇게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여기는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흰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옳은과 옳지 않은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발표 득표수를 계산해 냈습니다 조작값을 털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린색의 발표 득표수하고 흰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수가 일치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은 표수가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제로입니다 민중당은 손을 댔습니다 나머지 대한외국당 같은 녹색당은 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0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손을 대면 이렇게 여러분들 끝자리가 남습니다 종이집 거기가 여러분 남아가지고 인천연수월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무슨 표가 나왔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옆에 자르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가 돼야 될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한 이후에 잘라내는 과정에서 종이집 거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하죠 이바리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바리 투표지와 똑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흔적들이 13표, 8표, 6표, 1표가 남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댄 겁니다 우리 편인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효표 한 표를 합쳐가지고 29표가 중앙선거관리는 발표된 자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를 시켜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한 것이 이게 전국의 모든 곳에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3부 대선, 4.15 총선, 지방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묻고 싶으면 공부학사님 그러면 정말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짜는 보시죠 가짜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위에 표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진짜 보시죠 진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보시면 이게 그린색이 있죠 그린색은 이게 바로 또 이게 여러분 그린색이 앞에서와 똑같이 수정득표수입니다 조작부렴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이것은 조작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흰색이 뭐냐 이거는 앞에서와 다릅니다 이거는 바로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사전투표수에서 11%를 조정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예상득표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밑에 있는 흰색은 바로 발표 득표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것은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와 딱 일치합니다 엄청나죠 김문수 후보의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예상득표수와 수정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값이 0,0,0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득표수가 1460표로 수정득표수 1460표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후보는 여러분들 손을 댔죠 여기서는 한 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 표가 정리가 돼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 이거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수는 앞에 것을 들고 온 것이고 여기서는 다 0,0입니다 여기 13이 0가 되고 8이 0가 되고 6이 0가 되고 0이 0가 되고 1이 0 모든 수가 다 1이 0가 돼 버린 겁니다 예상득표수를 정확하게 뭐죠? 수정득표수가 맞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든 조작공식이 거의 완벽한 조작공식이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니까 뭡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전혀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수정득표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났죠 이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와 수정득표수 사이에 불일치 이건 비정상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예상득표수 빼기 수정득표수 일치 정상입니다 수정득표수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다 조작 엔진은 정확하다 조작공식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2018년 서울시장선거 관전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출된 수정득표수의 정확성 입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낸 조작공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선관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수정득표수 빼기 발표 득표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격차가 나옵니다 10.6, 7.0, 3.4, 0.4, 0.1, 0.2 여러분 그러나 바로 수정득표수 빼기 예상득표수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여러분 뭡니까 다 오차범위입니다 0.003, 0.3, 0.1, 0.4, 0.1 모두가 0.9, 1% 이하인 겁니다 그만큼 수정득표수가 정확하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가 엄청나게 오염이 됐다는 조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수정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되는 그런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작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수정득표수하고 예상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가 엄청나게 조작된 수치다 두 번째는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수정득표수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조작공식이 발견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골치 아프지만 간단합니다 중앙선거를 발표한 것이 발표 득표수 그 다음에 조작된 정도를 가지고 그냥 계산해둔 것이 예상득표수 그 다음에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한 것을 그 조작률을 수정한 보정한 것이 수정득표수 이 수정득표수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수정득표수를 가지고 발표 득표수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예상득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발표 득표수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라는 엉망진창이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과 여러분 돌려보니까 너무나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전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반올림을 처리해 가지고 반올림이 마지막이면 안 맞으니까 이런 남는 숫자가 13, 8, 8 이런 것이 전국 곳곳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마치 회계에서 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 29가 발생한 이런 조작 전산 조작의 결과 반올림 결과로 만들어진 이 소위 숫자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29를 기록해 놓은 이 자체가 뭡니까 전산 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에 있는 중앙선거관리부에 발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에 돌려가 만든 수정특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후보별로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정의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정의당보다 표를 적은 민중당은 손을 댔는데 정의당은 손을 안 대가 정의당 쪽은 딱 0입니다 이런 짓을 안 겁니다 이거 못 숨깁니다 여러분 나라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부정성 없는 거로 덮고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건 덮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이렇게 큰데 이 부정성 거를 이렇게 자행해가지고 저는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돼야겠습니다 자식들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고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론입니다 이거는 배춘잎 투표지 나오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춘잎 사전 투표지가 예를 들면 수천 수백만 장이 나온 겁니다 전국에서 지금처럼 막 시작한 것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일 발표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숨기겠습니까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대법관들이 뭡니까 위변조회가 숨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좀 시간 일단은 오늘 배춘잎 성격이 돌아올 수 많습니다 Of course burn 알고 싶으니 이번엔